호남대학교 제게 호남대학교는 든든한 후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. 학생으로 누려야 할 혜택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한 호남대학교. 여러분에게 호남대학교는 무엇입니까? 호남대학교 전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.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그 욕심 호남대학교에서 다 채우고 있습니다. 호남대학교는 산학협력중심대학인 만큼 제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. 무엇보다 3플러스1 교육과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기업주문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호남대학교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공교육뿐 아니라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해외인턴십 등을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어요. 이 같은 선진형 교육프로그램. 들춰보면 볼수록 호남대학교 안에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. 잊지 마세요. 여 go. Меня зовут Ольга. Я успела приобрести множество новых друзей. Вникнуть глубже в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ев.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о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моим вузом и университетом Хандам у каждого студента есть великолеп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для учебы и просто чтобы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кругозор. 지금 이 대학은 사회가 필요하려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실용학문을 강조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지요.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졸업 후 취업까지 생각하기에 철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. 최첨단 전자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늘리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대학이 실용학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지요. 갈수록 취업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글쎄요. 호남대학교라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.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명성에 맞게 취업의 무대가 결코 국내뿐만이 아닌 더 넓은 세계인 호남대학교. 매년 일본으로 취업하는 선배들처럼 저도 졸업 후 해외 취업을 위해 요즘은 해외 취업연습 프로그램과 국내 우수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.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만 하는데 호남대학교에 와서 느꼈습니다. 취업,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? 대학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?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감동 A플러스 대학.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가치이자 글로벌 명문사학을 위한 호남대학교의 새로운 가치입니다.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닙니다. 함께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지혜. 우리는 오늘도 지역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젊음을 나눕니다. 마음을 나눕니다.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선진교육환경 호남대학교가 만들어갑니다. 체육행사와 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문화체육관, 1,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의 멀티미디어 기숙사 등 호남대학교는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. 또한 호남 최초로 문을 연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문화교류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한국의 호남대학교는 중한两국의 협력과 협력과 협력을 더욱 큰 힘이 됩니다. 저를 응원해준 가장 든든한 서포터이자 제 축구 인생의 결승골, 그곳이 바로 호남대학교였습니다. 저에게 호남대학교는 미래를 좀 더 창조적으로 디자인하는 힘이었습니다. 호남대학교는 참 기회가 많은 대학인 것 같아요.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지금껏 인생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호남대학교. 호남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도 아름답고 더욱 희망차게 설계해 보십시오.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, 보다 희망찬 내일을 여는 힘, 그 힘은 젊은 당신에게 있습니다. 당신의 성공, 그 환희의 순간에는 항상 호남대학교가 함께 있습니다. 젊은 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학, 호남대학교. 모두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.